보자 보자 엄룡 에뛰 등장 이건 또 뭐야 폴사각 코트 오늘은 또 어떤 걸 현질을 해볼까 수신 수리 수신 ps 신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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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비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휴지입니다 오늘은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지난번에 시간의 상점에서 핑크 코튼 요거 깔끔하게 얻어봤었잖아요. 사실 굉장히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고급 티켓. 왜 돌려? 아니, 이게 고급 티켓은 15개 써서 레어급 무조건 뽑는 거잖아요. 핑크를 뽑으려고 하면 그냥 일반 티켓을 계속 돌리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것도 모르고 고급 티켓만 거의 20만 원가량 태운 것 같거든요. 역시나 흑우 퓨즈. 아, 이거 또 너무 처음부터 현질만 한 것 같아서 오늘은 실력을 바로바로 가늠할 수 있는 라이선스 테스트. 자, 지금 제가 L2, L1 따야 되는데 L1은 이게 굉장히 악명이 높지만 오늘 그래서 L2, L1 카트를 한다면 무조건 통과해야 한다는 통과 의뢰 바로 한번 따보겠습니다. 자, L2 라이선스 한번 진행해보면은 점프 드리프트, 오케오케오. 복잡한 드리프트 바로! 고! 자, 22초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오오오오,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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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파티스! 연습, 연습! 아니, 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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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 지금 내가 색깔까지 바꿔가지고 헬뜨트 캐는데 15초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뭐야, 어? 가볍잖아. 간다! 처음! 가볍게 자, 이번에는 로드만이 추격! 어? 아 이거 PC 저거랑 비슷한가? 제가 말이죠 그래도 아! 빌레지손가락 이거 거의 내 전문맵이거 아니 이럴리가 없는데 얍! 아니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말이죠 그... PC 카트지만 예 초참기긴 하지만 그래도 아니 잠깐만 야야야 로드만이야 내가 봤을때 부딪치면은 답 없는거 같은데 오케이 이거는 요렇게 꺾어서 들어가 오케이 근데 그가 보이지 않는다 제발 일로와 일로와줘 짜압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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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깰수있는거 맞아? 어... 그 PC에서도 이거 똑같은거 있었던거 같긴해 내 기억으로 들어가면서 부드럽게 꺾고 일로와 이리와 이리와 어디를 도망갈라고 오케이 오케이 따라잡는다 탁탁탁탁탁 지름길로 꺾어 들어가면서 좋아 잘가고 발사 오케이 클리어 갑니다 Beatles 잠시만! 잠깐만, 이렇게 힘들게 깨는 거 맞아요? 점프 드리프트? 이거 안했었네? 점프 드리프트로 갑니다. 이거 뭔데? 뿌웅! 핑크코트는 아니죠? 검은색 코트! 으아아악! 가자! 자ㅠㅠ ㅅ.. 부스터 싹 꺾어주고.. 여기서 으악ㅇ 으어억 아 artık 긁히 세상 차례 미리 눌러야 돼 미리 꺾고 여기서 한 번 더 꺾고 부스터 쓰면서 넘고 empt going 역시 진정한 실력 테스트 애투 자 다음은 디즈니의 승리 디즈니 지켜줘야 되는구만 기다려봐요 이건 무조건 먹고 이것도 실드 쳐줘야 될 것 같은데 자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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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꺼야 고고 응 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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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견제할게 오케오케 뭐야 뭐야 아 내가 1등하면 안되잖아 아이 멍청아 아아 좋았는데 자 바로 실드 자 속도를 천천히 줄여가면서 무조건 뒤따라가는 방식으로 응 풀어주고 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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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아 꼬르치 깔끔했다 아 힘들어 자 나 역방향 배웠거든요 그 댓글에서 보니까 직선 방향에서는 이 역방향 게이지를 좀 채우라고 했거든요 어 이게 아닌가 자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여기서 Sundays 드립트 쓰고 wedzi 9 직선고간에서 역방향 아 맞네 여기서 역방향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고간이 문제야 여기서 쓰면서 끌게 부스터 끌게 끌어 어 끌어 부스터 3 2 1 제발 아 아 아 이거 한번 안 박았으면 들어간건데 무조건 여기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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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방향 채우고 꺾으면서 부스터 쓰고 넘어가 가자 꺾어주고 살짝 숏으로 채운 다음에 부스터 쓰면서 오케이 여기서 쓰고 이고간은 그냥 넘어갈게요 오르막이 있기 때문에 부스터 으아 으아 우우우우 아 우우우우우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애매해 애매해 10초? 이거 어림도없는거 같은데 제발 제발 부스터 너에게 다른 드레이스 오케이 마지막 L2 이제 L1 얼마 안남았다 이 공사장은? 여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좀 어려운 맵이거든요 사실 샛으로 끌기 여기서 컨트롤기를 하려고 하면 으어 아 이거 뭐 그냥 동네방네 다 바꿔동 głos 동네부겨둬 일단 맥 파악한다는 느낌으로 해볼게요. 아 이거 너무 박는데? 여기는 속도를 줄여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야 어렵다 맥. 진짜 어림도 없는데? 2초 1초. 아니 5초에서 7초 모자란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자자자자. 가자. 바로 쏘서 끌기. 부스터 살짝 숏. 그 다음에 부스터 살짝 꺾어주고. 꺾어주고. 트리프트 끌기. 완벽해 완벽해. 너무 좋아요 지금. 현재까지 너무 좋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우. 여기서. 아우. 내가 속도가 두채가 안 돼요. 여러분. 됐어 됐어. 여기서 속도 줄이면서 충분해. 시간 충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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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터 두개 있다. 10초. 9초. 8초. 7초. 6초. 5초. 5초. 4초. 3초. 2초. 1초. 7초. 6초. 5초. 4초. 3초. 5초. 5초. 6초. 자 여기서. 이게 뭐라고 이렇게 힘들게 깨고 있냐. 남들은 그냥 에러로 슝 슝 깨드만. 아니 엘프로가 이정도인데 이거 에러는 어떻게 깹니까. 갑자기 너 너무 무서워졌어. 슛, 드리프트 끌기 아, 이거 밥하면 안되는데 슛, 끌기 끌어주고 미리 꺾어주고 들어갑니다 라인 좋다 이게 보니까 약간 부스터가 끊기면 안되는 느낌이네 끌어주고 10초, 10초 어, 이거만 할만한거 같은데 제발 5,4,3 2 1 성공! 얼마만이야 이거 잠잠 9시간 도전만에 성공한거 말이 되냐 이거 역대급이었다 어 레벨 레벨 20일내에 되는거에요? 나 2시간 동안 뭐한거야? 고맙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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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